4월 4일 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.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마침내 부산을 찾았습니다. 앞으로 3박 4일 동안 부산 곳곳을 누비면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기록하게 됩니다. 부산 시민의 환대를 받은 실사단은 K-POP 스타가 된 기분이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.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조진욱 기자, 첫날 분위기에 전해주시죠. 네, 저는 지금 해운대 구남로에 조성된 엑스포 정원에 나와 있습니다. 에페탑과 대갈람차 등 엑스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. 인근에 실사단 숙소도 있다 보니까 이 뜨거운 유치 열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입니다. 실사단은 오늘 오전 11시 20분 KTX 특별편을 타고 부산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. 8명의 화동이 꽃다발을 전달했고 치타대와 사물놀이 등 전통 방식으로 이들이 반겼는데요. 특히 5천여 명의 부산 시민들이 엑스포 응원 속에 망국기를 흔들며 환영하는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. 실사단도 연신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박수를 보내는 등 감사 표시를 했는데요. 어메이징이란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마치 K-POP 스타가 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총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부산에 좋은 곳 많으니까 구경 많이 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응원도 한몸에 듬뿍 받으시고 부산이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. 울숙도로 이동한 실사단은 부산에서의 첫 PT를 듣고 치료받은 새를 자연에 방생하기도 했습니다. 이후 해운대 숙소로 이동해서 환영 만찬을 즐겼는데요. 동네 학춘과 한국 모형 등 한국의 멋을 전하는 전통 공연이 펼쳐졌습니다. 만찬 요리는 철마 한으로 만든 육회와 동네 해물파전, 먹갈치 소금구이 등 부산의 특산품으로 만들어져 의미를 더했습니다. 시사단은 내일 엑스포 주무대인 북항 일대를 둘러보고 K컬처나이트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에 방문할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해운대 군함으로에서 KNN 조진욱입니다.